이 이야기는 심장마비로 죽음의 순간에 주위 사람들의 연불과 자신의 연불로 다시 살아난 시라이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무암우의 탑으로 연불의 병구가 있거나 임종을 맞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수만 범 들이쉬고 내시는 사이에 있다는 말씀은 나에게는 조금 더 거짓이 아니었다. 심근 경색을 앓고 있던 나는 3년 동안 두 번이나 심장 발작을 겪었다. 고비를 넘긴 후 자세히 해상해보니 그때 내가 받은 고통은 바로 내가 집에서 도살한 대지가 겪은 고통과 같았다. 1993년 당시 진마을의 대표를 맡고 있던 장금순 선생이 나를 찾아와서 차를 좀 밀어줄 것을 청하였다. 나는 감기가 든 상태여서 몸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힘껏 차를 밀고 나서 갑자기 심장에 격렬한 통증이 오면서 쓰러졌다. 장 선생이 그때의 이야기를 나중에 해주었다. 당시에 이미 나는 쇼크 상태여서 만약 즉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죽었지만 심식의 감각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심장의 통증이 심해질수록 몸의 사대가 분리되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장 선생이 쓰러진 나를 차에 실어 자신을 집으로 옮겨놓고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장 선생이 집안 사람들을 고함쳐 부르는 소리와 서로 나누는 대화를 명루하게 듣고 있었다. 일찍이 내가 그 가족들에게 연부를 권해서 장 선생의 부인과 그 모친이 모두 와서 나를 위해 연부를 해주었다. 그때 신기한 일이 생겼다. 그들이 염하는 부처님 명화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호공에서 빛을 바라면서 나타났다. 즉시 내 몸도 가벼워지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나는 사람마다 연부라면서 바라는 강명의 밝기와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장 선생의 부인이 평소에 아침 저녁으로 연부를 해온 까닥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밝고 오래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불현듯 나도 연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연부를 했다. 그때 나는 자신이 직접 하는 연부를 강명이 특히 더 밝고 오래 지속되는 것을 알았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연부를 할 때는 우리는 그 공독의 7분 1만 받는다고 한 지장경의 말씀이 조금 더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심장 발작으로 심신이 압박받고 있을 때 나는 다행히 장 선생 가족이 도와주는 전염염부로 강명과 인도로 정염으로 연부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고통을 덜고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태가 너무 나빠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그 병원의 의사도 나를 보고는 이미 저성으로 왔으니 의학적인 처치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직계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시술을 할 수 있다 했다. 장 선생은 그 말에 하가 나서 의사와 다투었다. 그는 직계가족이 도착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텐데 그러면 한자를 살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하를 냈다.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나는 조급한 마음에 그만 전심으로 연부를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때 내 옆에 있던 사람은 장 선생 한 사람뿐이어서 연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없었다. 당시 나는 정말로 참담한 심정이었다. 즉시 나는 내가 깊은 곳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구름 비행기를 탄 것 같이 빠르게 줄고 떨어지는데 마치 한빙 지옥에 이른 것 같았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어둡고 추웠다. 온몸을 칼로 베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그때 내가 느낀 감각을 표현하자면 경전에 잃은 것과 같이 바람칼로 온몸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 다행히도 평소에 연부를 열심히 해온 공독이 있었어. 이기일바르 시점에서 성근이 작용하였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연불 일념이 문득 떠오른 것이었다. 슬프게 한 구조로 아미타부를 토해냈었다. 나중에 들으니 이때 내가 한 연불 소리가 커서 병원 사람들이 모두 들었다고 한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것은 그 즉시 눈앞에 조그마한 강명이 나타났다. 곧이어 다시 나무하미타부를 염하자 그 강명은 앞에서 더 크게 커졌다. 그러자 몸이 가벼워졌고 눈을 뜨고 다시 깨어나게 되었다. 사람들의 희둥고래진 눈을 보면서 나는 저승의 귀신문에서 나와 죽음에서 벗어난 것을 알았다. 나무하미타불, 나무하미타불, 나무하미타불 연불로 목숨을 구하고 강명이 비치다. 스위 찬탄 드립니다. 나무하미타불 부처님의 가피로 다시 살아나셨네요. 부처님 법을 전합니다. 성불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